이야. 이 바다가. 와, 이 바다 색깔 봤어, 지금? 어, 이 바다야, 바로. 우와. 우와, 바다 색깔 봐. 낚시를 하네. 아, 진짜? 이야, 이게. 너무 깨끗하다. 우와, 너무 맑다. 물고기 가잖아. 저기, 저기. 저기요? 라프라프 새끼? 낚시하신다. 어이, 어. 아, 이게 낚시하는 분들이었구나. 어어. Hello. You got something? It's creamy. 오! 오! 와우! 맥크. 맥크롬. 고등어. 오, 와우. It's pretty. 고등어라고. 아, 고등어. 고등어 잡힙니다. 싱싱하다. 엄청 화봤어?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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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from Korea? 고등어 잡힙니다. 우리 주궁.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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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흥분하지 말고. 왜그래. 왜그래 갑자기. 여기 너무 깊어. 여기 깊어. 안 돼. 여기 깊어. 안 깊어. 왜 깊다. 내 깃돈이. 야 짱 내봐. 야 짱 내봐. 야 짱 내봐. 누가 들어가자. 어머 어머 어머. 잠깐. 어 좋아. 아 기원해. 아 짱. 그럼 들어와봐요. 확 깊어.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보는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내 몸을 던져서 한번 체험을 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저쪽으로 가 위험해 형. 왜 안 들어와. 어순아. 네? 들어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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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왜 왜 올라왔어요 점프하려고 다이빙하려고 빠질 때는 다이빙할 때는 기쁘겠어요 어 조심해라구요 자유로워 보인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햇병냥 밤바닥에 들어와 보겠지 밤에 왔으니까 이런거는 해줘야지 남자들 너무 섹시한데 섹시하다고 없다고 많이 섹시하다고 섹시하세요 전형적인거 하나만 찍자 저기서 우리 불타는 청춘 한다면 좋아요 불타는 청춘 형이 하시면 불타는 청춘 하면 우리 한 명씩 꽝꽝꽝꽝꽝 불타는 청춘 하면 광광광광 이거 저 밤바닥 리듬감 맞아야 돼요 네 아 뭐야 이렇게 보고 하는거야? 불타는 청춘 으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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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지 않았어 야 근데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어 멋있었다고? 어 뭔가 이상해 아니 근데 본승이가 저번에 관문 안 했지 했는데 뒤에 했어요 좀. 그리고 약간, 약간 리드미컬하게 해야지.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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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이래야 되는데 황, 황. 멋지지 않았어. 도미노처럼 쓰러져야 돼. 그래. 서평하면서 이렇게. 아 힘들어. 불타는 창천. 황, 황. 어 좋아, 좋아. 좋았어요. 아주 멀리 띄어요. 여기 와서 한번 보라. 이거 진짜 한 방에 끝내야 돼. 이게 힘드네요. 자, 강도. 불타는 창천. 황, 황. 잘했어. 야, 멋있다, 멋있다. 한 번만 더 뛰실래요? 셀리키 형 한 번만 할게요. 아, 진짜. 여기, 여기, 여기. 예. 갑니다. 이번에 조금 빨리 가볼게요, 저희가. 한 번만 더. 오케이. 불타는 창천. 와. 예. 너무 잘했다. 이번에 최고로 잘했어. 이번에 멋있었어. 이번에 멋있었어. 이번에 너무 잘했어. 아니, 이번에 최고로 좋았는데요. 한 번만 더 뛰실래요? 어? 너무 애들같이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40대 사람들이라고 그러겠어. 동심으로 돌아간 시간. 그 시간에 가장 멤버들이 친구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보는 우리들도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진짜 멋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우리 불청 남자들이 이렇게 멋졌나? 먼데서 찾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딱 보면서. 탈비축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한국거보다 덜 매운데? 그래, 먹으면서 그렇게 또 뭐. 또 잘.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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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언니, 영상이 패션이지 마. 아 진짜? 어? 누구야? 아 진짜? 괜찮을지? 여기 좀 앉으면 C.M.C.D. 형, 벌러리 형 벗어놨는데? 벗어놨는데? 진짜 형님 벗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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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아, 봐봐 아, 너 꺼져 봐 네 머리가 비질해서 여보 이거 뭐하는거지. 이거 여러가지가 낫죠? 여러가지. 여기 같은데? 여기? 크리스마스 여기다. 여기요? 카메라 나와 있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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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더. 땡큐. 여기다 더. 내일 아침에 너무 예쁘겠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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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들이 우리 집에서 보던 거랑 똑같네. 와, 진짜. 얼른타올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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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누가 모자를 쓰시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시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무슨 귀신이 저를 쳐다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